음악 유스케오문화관 금화툴 첼리스트 나유빈 독주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낭만주의 음악가 쇼팽입니다. 피아노 소나타 난 쇼팽이 굉장히 많은데 유일한 첼로 소나타 함께하겠습니다. 작품번호 65 이 작품은 쇼팽이 아주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첼리스트에게 선물한 작품입니다. 다 학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학장이 가장 많이들 좋아하세요. 이 작품도 첼로뿐 아니라 피아노 연주에도 집중을 하면 첼로와 피아노가 서로 어우러지는 작품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첼리스트 나유빈의 유스케오문화관 금화툴 공연실황으로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. 첼리스트 나유빈의 유스케오문화 첼리스트 나유빈의 유스케오문화 첼리스트 나유빈의 유스케오문화 첼리스트 나유빈의 유스케 verlinken 첼리스트 나유빈의 유스케오문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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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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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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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